안녕, 토이랜드! 안녕, 콩콩콩! 콩콩콩, 나는 콩콩토이 친구들을 만나면 콩콩콩! 오늘은 또 누굴 만날까? 생각만 해도 콩콩콩! 친구들과 함께라도 어제만 행복해! 콩콩콩! 안녕, 안녕 친구들! 콩콩콩! 어? 무슨 소리지? 다시, 콩콩콩! 콩콩콩! 무자! 무자? 아하! 아하! 막대다, 막대! 우와! 이걸로 뭐할까? 두드려 봐! 하하하! 하하하! 두드려 봐! 두드려 봐! 두드려 봐! 막대어, 뭘 할까? 막대어, 뭘 할까? 막대어, 뭘 할까? 뭐랄까, 뭐랄까? 생각났다! 뭐? 자, 이것 봐 콩콩콩 콩콩콩 들었어, 친구들! 다시 와! 재밌는 소리가 난다 또? 응 자, 이번엔 또 뭘 두드려 볼까? 자, 하나, 둘 오우, 한 마리 더! 알았어 하나, 둘 와!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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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드려 말라스 반가워 나 드럼치는 사자야 예 우와 두드려 신나게 두드려 내가 드럼을 두드리면 모두가 좋아하지 우와 드럼 연주 정말 멋지다 멋져 나도 드럼 두드리는 거 가르쳐주라 콩콩 조이도 우리도 친구들도 이거 참 좋아 좋아 우와 자 모두 막대는 있지? 응 가만 그런데 우린 뭘 두드리지? 아하 우와 나는 종이블럭을 두드릴 거지 롱 친구들도 준비됐지? 응 좋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나처럼 두드려봐 딱 딱 딱 딱 딱 딱 와우 잘하는데 그럼 이번엔 딱 딱 딱 딱 딱 딱 와우 모두 잘하는데 그럼 이번엔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해보자구 노래? 어떤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지 나의 이 동물 왕국을 위한 노래 근데 노래가 좀 어려울 텐데 어떤 노래인데? 나비야 왜 모르는 노래야? 아니 후 다행이군 좋아 그럼 딱 딱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 시작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더라 호랑나비 빛나비 춤을 추며 오노라 오우 잘하는데 이번엔 네번치기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찬새도 쨍쨍쨍 노래하며 춤춘다 와아아아아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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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나비야 너희가 우리 불렀잖아 아하 아하 하하하 하하하 그래그래 잘왔어 우리 다같이 노래하자 와우 좋아 좋아 난 싫어 아니 좋아 오 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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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두드리면서 더 신나게 노래 부를 수 있겠는데 어 다연친구잖아 번개맨 제 동생이 어린이집 4살 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저처럼 예쁜 체육복도 입어요 제 동생 정말 귀엽죠 동생을 아끼는 다연친구의 마음 정말 예뻐요 다연친구도 한준친구도 건강하고 씩씩해질 수 있도록 번개맨이 번개파워를 보내줄게요 컷 번개파워 앞으로도 번개파워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 번개맨에게 말해줘요 번개